서초구의 옛 정보사부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군은 이곳에 예술의 전당과 세비섬 등을 연계한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입니다. 이곳은 서초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부대 이전과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곳. 하지만 매각과 개발 방식에 대한 지자체와 국방부와의 의견차로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부지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가 시작되고 부대 이전도 완료되면서 개발은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정보사부지 개발과 관련한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연장과 문화집회시설 그리고 전시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은 제한됐습니다. 구는 특히 이곳을 예술의 전당과 세비섬과 연계 개발해 서초구를 서울 동남권 예술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서 문화, 예술 관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어떤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조금 과감하게 들어갈 수 없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해서. 한편 국방부는 올 하반기 정보사부지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군은 매각 이후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